얼마 전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한 드라마 미생이 끝나면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주말인데도 미생을 보기 위해서 일찍 귀가하기도 했었죠. 미생은 바둑이 실패한 장그레가 회사에 인턴으로 입사한 이후 냉혹한 직장현실에 부딪히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에피소드가 펼쳐지면서 큰 사랑을 받았었죠. 이번엔 패러디 드라마 미생물이 공개됩니다. 총 2부작으로 구성된 드라마 미생물은 춤과 노래가 인생의 모든 것이었던 장그레가 이번엔 바둑개가 아니라 연예계 데뷔에 실패한 이후 냉혹한 현실에 던져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미생의 임시완에 이어 이번 미생물의 주인공에는 지난 97년 잭스키스로 데뷔한 가수 장소원씨가 발탁됐습니다. 장소원씨는 미생물 시청률을 걸고 아주 파격적인 공략까지 내세웠는데요. 그는 미생물이 미생의 시청률을 넘어서면 시청자 100명과 요르단에 가겠다는 약속을 내걸었습니다. 장그레역의 장소원씨를 비롯해 오상식 차장역에는 황현희씨가, 안영희역에는 장도연씨가, 장백기역에는 황재성씨 등 개그맨들이 대거 등장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드라마 미생의 경우 우리 사회와 직장의 현실을 아주 제대로 보여준 가볍지만은 않은 콘텐츠로 최고의 공감대를 샀었죠. 이 때문에 만약 패러디물, 미생물이 단순히 웃음만 주는 콘텐츠로 끝난다면 시청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록 패러디물이라고 할지라도 이 미생물만의 독특한 매력을 보여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드라마 미생의 영향 때문일까요? 조선일보가 한국인 500명을 대상으로 새해에는 어떤 일터에서 일하고 싶은지 여론조사한 결과 젊은 세대일수록 미생 속 영업 3팀처럼 인간미가 넘치는 일터, 수입보다는 이 수평적인 직장문화에 대한 소망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40대 이상의 직장인들은 무엇보다 돈이죠. 월급이 더 오르길 바란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해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